지금 미국 대학 내에서 반 이스라엘 시위가 학산되고 있다고 해요. 경찰들이 학내에 들어와서 학생들 잡아가기도 하고 퇴학시키겠다고 하는 되게 큰 사건들인 것 같은데요. 어제는 대학 졸업식에서 학생이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네요. 반전 시위에 맞불 집회도 벌어지고 있는데 1960년대 미국에서 베트남 전에 반대하는 그런 반전 시위가 굉장히 크게 있었잖아요. 그런 분위기 정도가 지금 감정이 된다고 합니다. 당시에 반전 시위가 히피문화다, 무정부주의 같은 거다 이렇게 하면서 좀 번지면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진 않았었는데 미국에서 이러한 반전 시위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고요? 이런 반전 시위가 미국 사회 내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지금의 반전 시위를 단순하게 미국의 대이스라엘 정책 팔레스타인 중동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 정도로 인식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젊은 층, 젊은 세대 자체가 의식의 변화가 상당히 커요. 언제부터 그랬냐면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가 있었던 2010년대부터 계속 나타나는 흐름이에요. 그 이후에 조사를 해보면 미국과 서부의 경우 젊은이들 중에 50% 이상, 많게는 60% 넘게까지 그러니까 과반 이상이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까지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 사회주의라고 하면 정통 사회주의도 있고 북유럽식 사회주의까지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어쨌든 이 젊은이들이 신자회주의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진절머리가 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자기들이 살아보니까 정말 이 체제는 아닌 것 같다. 신자회주의 가장 큰 피해자들은 청년들이잖아요. 그렇죠. 청년들이 지금만큼 살기 힘든 때가 어디 있어요. 일자리도 없지. 개인적으로 고립돼서 싸움이 다 시키고 있지. 이러니까 청년들이 견디다 견디다 못해서 등을 돌리기 시작한 거죠. 이거는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신자회주의 체제의 문제다. 체제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정치 성향을 바꾼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계속 언론에서 많이 다뤄요. 엠제 세대의 좌파화, 진보화, 급진화 이런 식의 주제들을 많이 다루는데 상당한 흐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리고 이런 세대들이 미국에서 계속 행동에 나섰던 거죠. 예를 들면 월가시에도 참가했지만 그 이후에 흑인들 인권을 지지하는 시위라든가 이런 데서도 행동화가 있었고 그 다음 미국 내 사회주의 정치인들을 탄생시키기도 했죠. 샌더스를 부상시키거나 국회의원 중에서 사회주의자들을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기도 하고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미국 사회에서. 그런 국회의원이 탄생하고 그런 사람들이 세를 넓혔다. 샌더스가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왔다는 얘기는 사회주의 지지 성향의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뜻인데 흐름이 쭉 이어지는. 그게 젊은 세대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젊은 세대가 의식은 변했어요. 이제 많이. 이제 보수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좀 진보적이고 심지어는 사회주의 지향하는 의식이 과반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의식을 가진 젊은이들이 행동으로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계기만 있으면 표현할 거 아니에요. 그 계기가 이스라엘이었던 거죠. 전쟁이. 이게 젊은이들을 분노하게 하고 폭발시켰던 것이죠. 사실 우크라이나 전만 해도 젊은이들이 조금 입장을 정하기가 애매하고 헷갈리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인정 청소는 어떻게 보더라도 너무 명백하게 잘못인 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그걸 지원하고 있고 계속 이런 것 속에서 젊은이들이 드디어 폭발을 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또 미국 정부가 너무 강경 진압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텐트 치고 농성하는데 기마 경찰들이 들어와서 패더라고요. 네. 평화 시위를 하는데 테이저건 쓰고 난리가 아니죠. 옛날에 베트남 반전 시위처럼 총을 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지금 고무탄을 쐈다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젊은이들 더 폭발시킨 겁니다. 그런 대응이. 그리고 이 시위가 그래서 미국을 넘어서서 미국도 이미 40개 대학 이상이 있고 있는데 영국이나 프랑스로 번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런 흐름들이 형성되는 것은 과거에 68혁명 시기를 좀 연상시키기도 하죠. 68혁명이요? 네. 프랑스, 독일 이런 등지에서 젊은이들이 좌파, 사회주의 경향을 보이면서 반체제운동, 진보운동 이런 것들을 맹렬하게 벌렸던 것이 68혁명 아닙니까?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 60, 70년대를 진보의 시대라고 불러요. 미국에서는 또 신자파라고 그래가지고 반전세대 이런 사람들이 막 데모하고 세계적인 흐름이었어요. 그 흐름을 타고 나온 게 비틀즈 같은 가수들이에요. 그래서 비틀즈 보면 굉장히 노래 가사가 좋거든요. 진보적에서. 어떻게 미국 자본주의사에서 이런 애들이 나왔지? 왜냐하면 유럽 전반의 신자파 분위기 소위 진보 분위기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래도 락그룹이나 이런 그룹 사운드들 보면 굉장히 진보적입니다. 헤비메탈도 그렇고. 제가 밴드부를 압니다. 밴드부 출신이라 압니다. 그리고 래퍼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진보적이었어요. 흐름 전체가 전반적으로 이러다 신자유주의화되면서 다 망해요. 문화도, 문화도. 저항문화들이. 저항문화들도 다 무너지죠. 어쨌든 그 당시에 세계를 한때를 증감시켰던 60, 70년대의 그 당시에 진보화에 비견될 만한 세대가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서구사회에서는 평가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평가가 좀 과하진 않다. 이 세대가 앞으로 새로운 어떤 진보세대로 서구사회에서 활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미국의 희망이 지금 싹트고 있는 거네요. 세력이 점점 커지겠어요. 네. 그런데 이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뭐냐면요. 60, 70년대만 해도 끝물이었다고 하는 거죠. 어떤 게요? 이 진보운동이. 왜냐하면 80년대부터 사회주의권이 무너지잖아. 아, 네네. 그러니까 얘들은 막 이제 한 번 해보고선 분위기 달아올랐는데 사회주의권이 무너져. 자기들이 지향했던 그런 이상사회 이런 게 다 실제로 펼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게 드러나면서 막 허망해지고 우리는 여태까지 헛짓했네. 뭐 이런 분위기. 그다음에 미국은 세계 초강대국으로 등장하면서 막 세계를 호령하고 이러면서 이제 다들 투항하고 변절하고 왜곡이 돼버렸는데 나이 먹어서는 나도 젊었을 땐 히피였지. 이런 영화의 대사나 나오잖아요. 나도 반전시위 해봤단다. 뭐 이런 미국 영화는 나오더라고. 너희 엄마가 젊었을 때 한때 날렸다라는 운동. 아니 이게 반전시위가 저는 우리나라랑 되게 다른 그러니까 시위 문화가 되게 다른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베트남전 때 그 반전시위가 무정부주의로 빠져버린 거 아니에요. 애들이 허망해지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운동이랑 역사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같이 그렇게 경변을 같이 보잖아요. 우리나라는 6,8혁명의 영향으로 한 건 별로 없죠. 그래서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때 반전시위와 지금의 반전시위는 아예 본질 자체가 다른 거네요. 세계 정세가 아예. 세계 정세가 다르죠. 세계 정세가 다르다. 그때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회주의가 망해가기 직전에 폭발적으로 터져나오다가 무너진 거고. 한대 맞으면서 무너진. 마시간 거고. 그리고 이념도 말씀하신 대로 무정부주의나 신자포가 많았어요. 그 당시에 사이비 좌파 이론가들이 많았거든요. 마르쿠제니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뭐 자유를 위한 섹스. 프리덤 포 섹스. 섹스 포 프리덤인가. 하여튼 뭐 그런 걸 얘기해서 막 변질시켰다고. 그런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은 차라리 그렇게까지 변질은 심하지 않다. 오히려 그런 생각이 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결정적 차이는 지금은 미국이 끝물일 때 지금 터지는 거예요. 운동이. 그러니까 미국이 최강의 국가로 부상하기 직전에 고조됐다가 한대 앞에서 들여맞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터져나오는 상황에서 미국은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흐름이 이 운동을 더 가속화하고 폭발시킬 가능성도 있겠죠. 그때보다 훨씬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더 성장하고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거 누가 시위 좀 저기 경험담 나누고 지도하러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메리카의 운명의 감독인 김천빈 감독이 거기서 막 얘기를 하고 있구나. 네. 미국에 우연히 갔는데 시위가 터지게 돼서 아메리카가 늘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웬 봉이냐.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지금 즐겁게 돌아다니면서 인터뷰 따고 막 지금 촬영하고 다녀왔는데요. 그 분은 타고 났어요. 저기 운이. 그러다가 이제 또 한국 오시면 여기 터질 거 아니야. 운이 타고 났어. 이거 어쩔 수 없었구나. 그러니까 윤석열을 빨리 탄핵하려면 김천빈 감독 빨리 오라고 그래야 돼. 혹시 외국에서 듣고 계신다면 김천빈 씨를 꼭 찾으시라고 지금. 미국에 지금 LA에서 거기 대학관을 떠돌고 계세요. 그분이 가는 곳에 항쟁이 있어. 네. 워메리카의 운명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드신 감독님인데 최근에 이제 이 편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에 가 있었는데 마침 이 시위들이 터지면서 계속 촬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표정이 너무 좋아요. 표정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취재하러 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는 진보 운동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런데 마침 만나게 된 거죠. 적기에 나오는 다큐멘터리라 그런 것 같습니다. 워메리카의 운명 많이 봐주시고요. 네. 어쨌든 미국에서도 새로운 분위기들이 싹트는 게 이 국에 있는 나라로서도 되게 응원하고 싶은. 저한테 여기서 한마디 언급하고 싶은 건 전 세계적으로 젊은이들이 50에서 60% 이상 과반 이상이 소위 진보화되고 있잖아요.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쪽으로. 한국은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청년들이면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우린 안 돼서 잡혀가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적인 추세하고 너무 떨어지잖아. 그러네. 예를 들면 남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권을 탄생시킬 정도가 된 거고요. 핑크타이드라고. 좌파 정권들이 다 들어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우디 같은 나라도 미국한테 벗어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니제르와 아프리카에서 쫓아내고 미군. 이런 흐름에다가 서구 사회에도 진보화되고 있는데 한국의 젊은이들은 여전히 지금 알바바만 뛰고 있잖아요. 우리 보수화되고 있어요. 보수화는 아니에요. 보수화는 아니고 생존의 생존의 불안에 쩌고 있습니다. 찌들려가지고. 이런 삶의 가치를 고민할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 결정적으로 국가보안법이 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이 있고 한국의 색깔 공격, 색깔 공포증이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도 이 정도 살기 힘들면 대안 모색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야 이 체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너 다른 체제 없어? 사회주의는 왜 어떤 체제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한국 젊은이들이 그쪽이 아유 가지 마 가지라. 위험하거든.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이 젊은 세대의 흐름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힙하지가 않네요. 그러네요. 우리는 우리나라만 유일하겠네요. 거의 무풍지대가. 젊은이들이 지금 진보화되지 않고 있는 무풍지대가 한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